뭐 하면은 별로 그 어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출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조시 형 오빠 총 쏠 부분에서 누구 한 명이 맞는 척 하면서 다시 복수하는 뽀뽀하면서 가고 싶어요 복수하는 뽀뽀하면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원래 안무는 뭐야 어떡해 뭐 안무가 됐다면 누구 한 명이 쓰러져 주는 거예요 조시 형 앞에 놔주시고 누가 쓰러졌으면 좋을 것 같은 멤버인가요? 뮤직비디오 누가 있나요? 골라주세요 앞에 나올 때 여쭤볼게요 누구는 복수하고 싶었던 멤버 승관 나와 네? 승관 나와 승관 나와 승관 나와 어떻게 바쁘실까요? 제시를 굴러주시고 프리스타일 한 번 쳐주세요 총을 막고 총 맞은 프리스타일 그러니까 총을 막고 프리스타일 먼저 치고 그 반동으로 인해 뒤로 날아가면서 막고 있는 총을 막고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프리스타일 초고 이러면서 뒤로 두 바퀴를 누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박이 기억해 인기분은 뭐야? 그렇게 해 아주 나이스 반정이 너무 잘한다 반정이 너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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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플러터 님께서 또 왜요 왜요? 아주 나이스 스포 네 힘드네요 이게 잘은 여기고요 골라 맡기셔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원하신 거 맞나요? 이거 원하신 거 맞나요? 내게 온대 맞는 거 같은데 내가 하는 게 맞나요? 맞죠 아 예 시키는 사람은 하네요 아니 근데 원래 총 맞는 척하면서 다시 따설렸던데 복수라고 하는 거구나 아쉬워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시 추워야겠는데 네 승관이가 나오면 승관이가 형이 총을 뜨면 그걸 잡고 피하고 대신하면 오케이 오케이 자 승관이만 한 번 빼시면 됩니다 총 맞는 기분으로 필살을 가지고 주세요 아 좋다 딱 맞으면서 맞으면서 나 돌아갈래 를 하면서 그 다음에 김효아에서 선수 시장의 트리플 악셀 그를 보여주면서 너무 심해서 작가님과 악수를 한 번 바꿔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트리플 악셀 기대되네요 마이 승관이 네 뭐야 뭐야 어떡해 나이스 난 하나도 아프지 않지 잡고 총알 잡았어 총알 잡았고 복수를 난 돌아가네 잠깐이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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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